영어회화 마스터 1000플러스 Day 14. Have blind date. 소개팅하다 어색해. 더 이쁘는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적응 되겠죠. 그러면 중심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k someone for a date. Buy lunch. Cut the bangs. Eat spaghetti. Go to the movies. Have a blind date. Keep my promise. Put on makeup. See a play. Walk on in arms. 오늘은 연애 관련 표현이 많이 있군요. 우선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Cut the bangs. 앞머리를 자르다. Cut the bangs. 그리고 스파게티를 먹다.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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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극장에 가다. The movies. movies. movies란 말은 영화들이에요. 하지만 앞에 더가 붙으면 그때부터 극장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더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Have blind date. 소개팅하다. 오늘의 투데이 익스프레이션 그림 좀 볼까요? 아우 진짜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블라인드는요. 약간 눈이 먼 장님 이런 뜻이 강합니다. 블라인드라는 건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처음 만남이니까요. 그래서 안대를 쓰고 처음 만났다는 그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상상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my promise. Your promise. 약속을 하다. Promise 하면 생각나는 게 appointment가 떠오르지 않아요? Promise appointment. 무슨 차이일까요? Promise라는 건 약간 누군가와 뭐만 하겠다는 다짐, 약속 그런 느낌이 강한데 appointment 같은 건 약간 격실 차렸다는 말을 많이 써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 또 누군가와 만나는 공식적인 일정일 때 appointment를 많이 쓰죠. 그리고 화장하다. Put on, make up. Put on. 정말 put on이라는 뜻이 참 많이 쓰네요. 뭔가 올려놓다, 화장하다, 입다 이런 뜻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갔다. Walk, arm, in arm. 연극을 보다. 연극. 그 위에 거 연극. play. play가 연극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아들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의 시작부. 뭐 음음은 있죠. Will you? Do I have to? Why don't you? Do you want to? How often do you? 이 표현 가지고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한번 가 볼게요. 너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야? 그 여자니까 ask her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Will you ask her for a date? 너 내일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야? 내일이요. Tomorrow. 정답은 Will you ask her for a date? Tomorrow. Will you ask her for a date? Tomorrow. 아 이 표현 좋은데요. 자 그 다음 Do I have to? 뭐뭐 해야 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점심을 사야 돼? 네. 바로 옆에 있네요. 정답은 Do I have to? By lunch? 내가 오늘 점심 사야 돼? Do I have to? By lunch? Today? 그렇죠. 자 그 다음 뭐뭐 하지 그래? Why don't you? 바로 옆에 붙여 볼까요? 앞머리 자르지 그래? 그렇다면 Why don't you cut the banks? 이번 주말에 앞머리 자르지 그래? Why don't you cut the banks this weekend? 자 Do you want to? 너 소개팅하고 싶어? Do you want to have blind date? 너 이번 주말에 소개팅하고 싶어? Do you want to have blind date this weekend?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How do you? 얼마나 자주 극장을 가나요? How do you go to the movies?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극장을 가나요? How do you go to the movies? We're friends? 얼마 자주 영국을 보나요? How do you see a play?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나중에 여자친구 나면 여자친구가 얼마 자주 영국 보냐면 How do you see a play with boyfriend, girlfriend? 이런 식으로 연인을 좀 이렇게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친구, 여자친구. 알겠죠? 재밌게 만들어보시고 오늘은 특히 연애 쪽이 많으니까 아주 달달하게 많이 만들어보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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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